대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2년정도 되셨네요 이제? 네 거의 1년정도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없어요 수술 받고 아픈건 어느정도 가셨어요? 한 열흘정도가 좀 실나게 아팠다고 하고 그 후로는 견지마네요 그러셨어요? 그 후로는 견지마네요 또 빨리 좋아지셨네요 쓰실 때 다른 아프다거나 이런거는? 그것도 못연겨요 하트 높은도 괜찮다고 하시고 하시기 전에 제일 걱정되시던 부분이 어떤거에요? 제가 직업생은 10%라기 때문에 짐을 많이 옮겨야해요 젊은이들 그런일을 안해요 제가 절절되어야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됐는데 한 일주일 동안 집에서 푹 쉬었어요 8일부터 일을 했어요 8일부터? 조심해가면서 상하차 다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내리고 올리고 다 하세요? 제가 잘했어요 소수 올리고 침도 올리고 차에도 올리고 그게 비결이신가? 아까 내가 나이가 일은 안 하다 하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안보이세요 전혀? 제가 관리를 잘해요 그러신거 같아요 아무튼 상태는 잘 좋으시구요 잘 쓰시면 될거 같아요 전혀 이상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도 참 감사하다고 마음속을 느꼈어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몇군데 알아봤어요 몇군데를 심리가 안가더라구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꼭 한사람이 얘기를 한 번 들어보겠다 하니깐 어느 병원에 가니깐 여기를 딱 이렇게 인대부하진 그런 분이 나오더라구요 여기다 그쪽에서 여기로 오게 된거에요 저희가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삶에 연륜이 있으시니까 눈에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디 가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디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긴가 눈에 좀 보인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뭐 수술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보는 의사가 마음에 가야되요 그것도 궁합이 있는거 같아요 이거 하기 전에 고시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해야되나 차라리 해야되나 안 해야되나 이제 나이를 다 되어 그러는데 해야되나 안 해야되나 고시 많이 딱 찍은게 여야 몇 군데 갔었어요 몇 군데 그러시는게 맞아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두번째는 또 의사들마다 하는 얘기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수술할 의사를 직접 만나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판단하시는게 맞아요 이게 영상으로 보는거하고 실제 만나서 앉아서 되게 해보는건 다릅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뭐 경과도 좋고 잘 사유해주시고 그러면 저희 여기 계시면 모든게 다 가족처럼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튼 상태 좋으시구요 안 오셔도 돼요 저희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일 없으시면 정말 안 오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돼서 저도 좋고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완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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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